태윤의 싱싱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이효섭 작곡가 선생님과 피망가요를 진행하고 있는 작곡가 이채훈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가수 아라씨의 단독 콘서트가 있다고 들었는데요. 먼저 축하드립니다. 이 가수 아라씨는 최고의 보이스와 그 다음에 가창력 그리고 또 외모 또 인성까지 두루 갖춘 가수인데요. KBS 노래가 좋아해 사승을 할 만큼 그 실력이 아주 출중한 가수입니다. 거기서 또 제가 예전에 썼던 혜은이 씨의 외로움이 온다도 아주 멋진 감성으로 또 불러내 주셔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. 이번에 제가 작곡하고 그 다음에 김시원 작사가님이 작사를 하신 안아주세요라는 곡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스러운 곡이니까 여러분 가수 아라씨의 안아주세요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. 항상 저한테 이렇게 좋은 말씀 그리고 조언도 해주시고 또 그런가요TV에 출연하셔가지고 여심을 사로잡는 동굴보이스로 남심 제 마음까지 훔쳐낸 태윤 선생님의 싱싱TV도 앞날이 아주 활짝 번창하시고 또 백만 또 이백만 천만 구독자가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시기를 네 제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. 오늘 가수 아라씨의 최고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여러분 빠져들 준비 다 되셨나요? 네 그러면 지금부터 감상하시죠. 여러분 화이팅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편안한 그리고 재밌는 방송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